안녕하세요. 강원도민일보원이 기자입니다.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? 이제 네이버 카카오 모바일에서도 강원도민일보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전국 지역 언론 최초로 강원도민일보가 네이버와 카카오에 동시 입점하게 됐습니다. 먼저 네이버 모바일에서 강원도민일보를 만나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알아볼까요? 네이버 앱으로 구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 천천히 따라해 주시고 인증샷을 남겨주시면 선물이 쏟아지니 꼭 부탁드립니다.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? 스마트폰을 열고 네이버 앱을 실행해 주세요. 그 다음 폰 화면 우측 하단 뉴스 콘텐츠 아이콘을 선택해 주세요. 이제 언론사 편집 옆에 있는 구독 설정을 선택합니다. 지역지에 있는 강원도민일보를 확인하고 추가 후 저장해 주세요. 간단하죠? 이제 강원도민일보 페이지를 열어 스크린샷을 남겨주세요. 앞으로 진행되는 구독 인증 이벤트에 신청하시면 엄청난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PC를 이용한 네이버 사이트에서도 강원도민일보 뉴스를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. 네이버 메인 페이지에서 뉴스 탭을 클릭해 주세요. 좌측 상단 구독 설정을 클릭합니다. 지역지 항목을 누른 후 강원도민일보가 보이면 클릭합니다.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구독 설정이 완료됩니다. 다음은 카카오 앱에서 강원도민일보 뉴스를 구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카톡 친구 찾기에서 강원도민일보를 검색한 후 친구 추가를 등록해 주시면 마이뷰 탭을 통해 강원도민일보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강원도민일보를 만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앞으로 포털을 통해 강원도 소식을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분의 아낌없는 응원과 구독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